안녕하세요 아이엠 조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어요 일주일 정도 동안 영국에 태풍이 불었어요 축구도 없었고 그래서 무료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태풍이 끝나서 도트넛 훈련장을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오늘 날씨도 되게 좋아요 저는 현재 옥스퍼드 스트리트 시내입니다 집이 이쪽 근처여서 다행이에요 교통편이 좋은 편이에요 지금 기온이 10도 정도 되는데 패딩 하나만 입었는데도 너무 덥네요 확실히 제가 열이 많은 거였기도 하지만 날씨가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지하철 타고 교통훈련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util 텐데 패딩에패드 퐁라이브 에패드 퐁라이브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터키 스트릿 왔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 버린 이제 런던은 지도 잘 안 봐요 이제 웬만한 곳은 그냥 갑니다 아 저는 현재 투톤 훈련장을 가고 있구요 오랜만에 방문했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 좋을 때 와야 돼요 안 좋으면 선수들도 안 해줍니다 잘 제가 오늘 투톤 훈련장을 온 목적은 티모 베르너와 드라구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아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아 이적을 해서 그래도 잘 세워 줄지 아니면은 그냥 가버릴 지 모르겠는데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아 지금 패딩 하나 걸쳤는데도 많이 덥네요 지금 많이 더워요 이제는 조금 얇게 입어도 될 것 같다 이제 곧 투톤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일단 훈련장 왔구요 아직 퇴근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 3 2 3 3 3 4 4 4 비디오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카이 바인 반더 반더 배 감사합니다 와 반도어 밴이다 와 미키 반도어 밴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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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고마워 미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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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사인 스킵 사인 반더밴 사인 로얄 사인 와 메디슨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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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고마워 고마워 우덕이 우덕이구나 우덕이? 여기 탄 사람이 우덕이구나 여기 탄 사람이 우덕이구나 브라이언 일이다 고마워 저는 오늘 토트넘 훈련장 가서 베르노랑 드라구시는 못봤지만 미키 반도벤을 만났습니다 나이스 오늘도 훈련장 다녀왔는데 많은 선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 오늘도 엄청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